부모님들 찬양 다들 좋아하시죠? 그 찬양 중 복음성가에 보면 순례자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참 이 찬양 다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귀한 찬양이고 이 찬양 부르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뚝뚝 흐르는 그런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그러니까 이 가사에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겪는 신앙의 여정 순례의 과정에 얽힌 애환들 삶의 어떤 아픔들 고난들이 전부 녹아져 있어가지고 이 찬양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그렇게 또 촉촉해지고 뭉클해지고 그랬습니다. 순례라는 것은 우리들의 순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의 험난한 세월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여정 이것을 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이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건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이전에 우리 선배들 선조들 노아나 애독 초기에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상 야곱 그 이후에 열두지파 열두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앞선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들도 따라 걷게 될 텐데 이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여정과 우리들 신약 백성들이 걷는 이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을 비교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좀 각성도 해보고 제 다짐도 해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펴때 그리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기면서 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출애국 여정 속에 나타난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가 신명기 1장 1절로 8절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그런 회고록이면서 이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가 소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이면서 유언서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광야 40년을 다 지나왔어요. 오늘 40년 11개월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년을 다 지나왔고 앞에 목전에 가난한 땅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모세 뒤에는 광야가 있고 모세 앞에는 가난한 땅이 있는 것이에요.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오셨는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라 모세의 이 고별 설교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주어진 이 가난한 땅을 차지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나온 그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걷는 영적 순례의 길이 무엇인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요구처럼 내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몇 가지 기적이 행해집니까?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고 애국에게는 재앙이 되겠죠. 피 개구리 2, 8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둠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확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기거부란 바로와 그의 신하들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고 허락을 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6월절 밤 급하게 양식을 먹고 짐을 싸가지고 이 애국 백성들에게 금은 보아를 딱 이렇게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게 되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장자가 죽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고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의 뭡니까?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이에요. 이 2000년 전 이때는 그냥 2000년 전이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또 한 1500년 전이니까 3500년 이상 되는 그런 때인데 이때는 노동력이 그냥 힘이고 능력이고 그게 군사력이고 파워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노동력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과 합세해서 애국을 치면 이거는 그야말로 애국에게는 재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린 바로와 그의 군대가 정의의 병력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든지 아니면 다 죽여버리려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 와가지고 왔는데 아니 앞에 갑자기 가로막혀 있는 게 있었죠. 뭡니까? 홍해. 크대한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멀리서부터 뭐가 쫓아오기 시작해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정의의 병력, 전차병,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 이런 거 기갑 차량 끌고 쫙 노동물결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도간에 든 쥐처럼 오돌오돌 떨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요. 멋있는 쉽게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촬영을 해놨죠.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펼쳐지게 돼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 건너가게 됩니다. 아니 그 뒤에 있던 바로와 그의 군대도 가로막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냥 또 추격해서 이 홍해에 따라 들어오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와... 수장이 될뻔해요. 한 방에 이때 애굽의 국력이 확 꺾인 거 아시죠? 역사 속에서도 국력이 확 꺾입니다. 정의의 병력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한 방에. 그런데 이제 건너편에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미리안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치고 소고치고 춤추면서 난리가 나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다. 너무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건너간 홍해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인데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10장 1절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나.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봤고요. 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바다가 어디지 아니면 홍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로 모형론적으로 보냐면 바울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신약의 그것들을 견본으로 모델링으로 보면서 해석하는 것 이걸 모형론이라고 해요.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 모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 그러니까 이게 신의 산에서 성막과 제사제도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은 것은 성막과 제사제도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보여준 하늘의 것들을 이 땅의 모형으로 돈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디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인 것처럼 구약에 있는 사건과 일들이 신약의 모형이라는 거죠. 이 모형론은 아주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적합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데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모형론 쪽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룹을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죠. 물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바로와 그의 군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모세의 통치를 받아요. 누구신지 기가 막히네. 모세의 통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우리 성결교단의 언어로 말하면 중생이에요. 사중보금으로 말하면 중생인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통치 구조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누가 통치를 했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 곧 원수막이 사단과 그의 쪼무래기들인 세상신이 지배를 하는 애굽에서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모세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중생을 한 거죠. 그런데 중생을 하면 바로 가난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돌아요? 40여 년 돕니다. 40여 년 도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낮에는 뭐로 인도해 주셔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밤에는 뭐로 인도해 주셔요?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난로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배고플까봐 매일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냥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뭘 주셔요? 매출하기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이 광야의 기후 날씨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40도 50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몇 도가 나요? 거의 50도 정도 나는 거예요. 50도. 놀라지도 않죠? 이 50도면 어떤 거예요? 하룻밤 기온차가 매일매일 50도씩 나봐요. 사람 죽어나는 거죠. 옷들이 다 헤져야 정상이죠. 신발이 모래 속에서 돌 속에서 다 헤어져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배고플까봐 만남의 추락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이 그런 기가 막힌 장소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고 사건만 생기면 어디로 가려고 해요? 잘 아시네요. 어디를 생각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선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다 좋았는데 계속 모세 아론을 대항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런 데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숙이 11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다가 일어난 다베라 사건 다베라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로 6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선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과도 마늘을 적응시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생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있었는데 먹고 마시며 그런 거 있었는데 아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예?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원망 불평 막 끊임없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네 애굽에 있을 때 그것도 먹었네 민숙이 14장 1절에서 4절은 가데스 바네야에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서 10명의 보고를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야까지 간 거죠 많이 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나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선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나왔다 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는가 여호와가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여야 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무리바 언덕에서 반석에서 목마를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민숙이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시작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곳도 없도다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인도해서 이 험악한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누구 어디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애굽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명히 이때쯤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만도 한데 하나님의 매일매일 만남의 추락을 먹고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눈앞에 인도하는 게 보이는데도 사건과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애굽으로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인도를 받는데도 속사람은 여전히 애굽 그러니까 중생한 백성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속사람은 여전히 아 옛날이 좋았는데 여기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여기 두 명 세 명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 그때 등산 다닐 때가 좋았는데 아 그때 야 낚시 할 때가 좋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옛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게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옛 성품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사람들이 광야가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은 이유예요 중생은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태어난 영적인 아기가 영과 홍과 육이 완전히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아기가 지금 막 태어난 것처럼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인정은 하는데 이게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할 도리를 못해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는 태어났는데 육적으로는 옛날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다 옛날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 옛 것이 벗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광야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생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난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겪게 하신 거예요 광야를 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네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게 가난이거든요 바로 가난이에요 열 하루길이니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네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곧 가난까지 열 하루길이고 이 시네산까지 끽해야 열 하루길이라면 아무리 넉넉하게 쳐도 한 달이면 한 달이면 애굽에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난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헤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광야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중생 얻은 백성이 성령의 체험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 광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주여 너희씨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만났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막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뭘 줘요? 안수를 할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리고 바로 뛰어나가서 사명 감당하죠 중생기간 고민하고 갈등하던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4일이야 3일 3일 사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몇 년째 광야를 도는 거예요? 사실 광야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광야 기간에는 헷갈려요 어느 때는 그냥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막 만나 매출하기 확 쏟아지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때 목말라가지고 막 갈증이 있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대로 인도해가지고 나를 왜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도 나게 하고 그러니까 확신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확실하지 않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어떻게 끝내냐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 여러분 요단강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언어로 하면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을게 아멘 하고 이게 이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건지 남들이 그냥 다니라 하니까 다니는 건지 막 헷갈려요 연약해요 그래도 이제 세월 속에서 아 예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남의 추락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막 감사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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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자라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서 그러면서 넘어져서 다시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죄악에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다투고 그리고 여러가지 연약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요 이 중생의 과정과 성결의 사이에 있는 이 기간 광야의 기간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겪었을 겁니다 아직 겪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 비교하면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서로 각성하고 달려갈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이 광야의 시간에는 어떤 그러니까 믿음이 뜨거웠다가도 좀 확 씻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점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점점 확실해지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걷는 건데 이 중생의 기간 이 중생과 광야의 시간이 언제 끝나냐면 성령을 체험했을 때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지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드디어 모압 형지에 서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저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우수화를 앞세워서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여러분 여우수화가 뭐죠 여우수화는 누구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야회 여호와 여우수화 예수와 예수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이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앞세우고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차지하는 거예요 가난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 요단강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의 체험은요 최초가 중요해요 이때 우리가 인처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영접하면 끝나요 이건 영원히 지속이 돼요 근데 성령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에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현재 명령법이에요 현재 명령법의 헬라어 용법이 뭐냐면 계속 지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유의례적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받는 건데 여기서 이 요단강이 뜻하는 건 뭐냐면 최초의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가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도 제자들은 계속 성령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 이 최초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도 성령이 하시죠 예수 믿음 이거 다 믿음으로 되어지죠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인쳐주시는 건 뭐냐면 이 중생 때 이 광야의 판 위에서는 이게 막 내 것하고 내 것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노정을 40년간 걸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국판 1세대가 다 죽습니다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죽으리라고 포로가 되리라고 말한 2세대가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들이 대신 가난에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이 광야 기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있었던 옛 자아들 애국에 있었던 옛 자아 있잖아요 옛 성품 그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된 새로운 존재 새로운 나 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근데 보통요 이 성령이 임할 때 특징이 있어요 홀로 있을 때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홀로 있을 때 받을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공동체로 있을 때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 어디에 임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때 몇 명 120문도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도 성령을 받습니다 무디 같은 경우 보면 들까리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체로 있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모하고 같이 모여서 알파 수양회하고 학생들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고 앞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그냥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그냥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데 팍 순간에 임해버려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중생 했을 때 예수님 믿고 이것저것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목사님한테 배우고 이런 배웠던 것들이 갑자기 성령을 통해서 재해석돼요 이게 믿었는데 다른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었는데 더 깊어지는 성령의 조명 속에서 깊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아주 독특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중생 한 사람도 믿고 의지하며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갑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중생의 이 광야의 판때기에서 믿는 거랑 이 가난에서 이 홍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난의 판때기에서 믿는 거랑은 믿음이 질적으로 달라져요 이때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애국으로 그런데 이때는요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번 오늘 가서 가난한 들이 가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땅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는 정복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들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깨닫고 그거를 점령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일곱 족속 예를 들어 언어의 문제 감정의 문제 아 이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걸 점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정복전쟁이에요 여기서는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표가 없어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가난을 가려는 목표가 있는데 이 방랑하는 거예요 방랑 오늘도 방랑 그러니까 이 중생한 지역에 중생에서 광야의 지역에서는 그러한 방랑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도 요단강을 건너서도요 아이성 전쟁에선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기부원과는 그 협약을 잘못 맺어가지고 실수를 해요 아강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전쟁을 할 때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데 이 광야의 판떼기랑은 완전히 질이 달라요 여기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내 몸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정복전쟁이에요 저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영적 순례의 과정을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봤어요 도표로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형론이라 그랬어요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모형론이에요 자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하게 되죠 중생하게 돼요 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중생한 사람이 내 육체와 영이 원하는 불균형 속에서 막 방황을 하죠 광야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뭘 만나요 성령의 체험 이게 사중복음이면 성결이에요 사중복음은 아주 명확해요 이게 그래서 불신자는 중생해야 되고 중생자는 성결해야 돼요 저는 이 사중복음이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교리보다 정말 영적인 순례를 영적인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결교단 성도님들 맞으세요 이게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진짜 기가 막힌 교리들이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중생자는 성결 성령 받아야 된다 성결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뭐 여기 오면 가난에 오면 그럼 완전해지는 거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 해요 근데 애굽을 생각하지 않아요 정복 주님이 뭘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정복되지 않은 내 속에 있는 일곱 족속을 잘 점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사모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서라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셔요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광야에 있다면 그럼 빨리 성령 체험을 사모하셔요 알파를 하든 DTS를 하든 DTS도 성령론 다르거든요 그때 기도해요 뭘 하든 집회를 하든 어디든 가서든 성령 체험을 해서 내 영혼 속에 이제는 막 헷갈리고 뭘 먹을까 그게 아니고 주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내 나머지 여생을 드리는 그런 멋있는 성결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